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이기 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거제에 통영에 왔어요. 어 여기 통영. 통영 바닷가에 왔고 지금 육지도에 가려고. 섬이요. Hello everyone my friend. 대한민국 코레아 육지도 섬. 섬을 지금 가보겠습니다. 보여 드릴께요. 저도 이제 바쁜거. 네 좀 지나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어 여행을 한번 와보았답니다. 아 여기서 바다 낚시 한번 끝내주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코레아 통영. 통영. 내일은 거제도로 갈거에요 여러분. 물 바닷가. 아직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배가 안들어오고 있구요.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배가 온답니다. 어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 하늘이 굉장히 맑죠 여러분. 스케치 북에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요. 뭉개그룸하고. 요 아이는 조그만 배네요. 요 아이 좋아이. 행자다육 하다보니까 요 아이 좋아이. 아무튼 좋으네요 여러분. 이제 어 조금 있으면 배가 들어올거구요. 어 햇볕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가 보이시나요? 오늘 평일이라 그런지 낚시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어 햇볕. 햇볕. 자 이렇게 한바퀴 뺑 보여드릴게요. 자 바닷가. 파도. 여기 이제 선착.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올거죠 여러분. 여기에 쭉 배가 들어올거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바다 낚시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어. 통영 누리. 여기가 통영. 어 통영에서. 어 육지도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육지도까지 갈겁니다. 이따가 이제 그 배 위에서 제가 한번 또. 네.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저 배. 네. 저 배 타고 육지도로 들어갈거랍니다. 배가 차까지 들어가는 거라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와. 대단합니다. 이쪽으로 달라나. 그런거 같아요. 와. 자. 이따 그 배 위에서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으네요. 사람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음. 삼덕에서. 통영 삼덕에서. 육지도. 직통이네요. 통영 삼덕. 직통 육지도. 이렇게 써있네요. 음. 지금 여기 아저씨가. 어. 배에 도착할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제가 전 영상은. 어. 요 배에 담기 전에. 찍었을까. 아까 저기 옆에 빨간배 보이죠. 아. 삼덕. 통영에서 삼덕 육지도. 네. 제가 지금. 아. 이게 대한민국 코레아 태극기. 지금 배에 탑승을 했어요. 여러분. 아. 너무 시원하고 좋으네요. 바다 물별. 자. 탑승을 했고. 아직은. 출발을 안했구요. 배가. 1, 2, 3, 4층까지 돼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배에 2층으로. 여기 밑에를 투착하니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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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2층. 아우. 어.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음. 음. 옛날에 또 사람들이 많을텐데. 사람이 없어. 음. 어. 식구로 인해서 이렇게 3층으로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이 있네요. 매점이 있고 여기는 일반 객실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문 열린 대로 한번 가볼까요? 매점 같으면 객실에도 사람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 어쨌거나 코로나가 빨리 잠식 됐으면 바람입니다. 자 이제 배로 바깥으로 뿡 출발하는 곳까지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갈매기들 보세요. 갈매기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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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ce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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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출발 네 여러분 이제 망망 바다만 보이고 있어요. 갈매기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배를 쫓아오고 있네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멋있는지 한 번 더 하늘을 잘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우와 햇볕이 보세요.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중간 육지도 지금 중간 지금 오고 있는데요. 맞은편에 지금 배 한층이 보이죠. 이 아이랑 똑같은 아이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대는 오고 한 대는 가고 지금 한 중간 지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다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속 스무스하게 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가다보면 완전 망망대에요. 망망대. 하늘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한 번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얼굴을 마무리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라워 앨브리엄 마이프렌드 행자대욕을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통영 통영 육시도로 일단은 들어가는 길이구요. 육시도에 가서 모노레일 타고 이렇게 제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구요. 여러분들 늘 사랑하고 늘 해피해피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